수아르즈 영철인 수아르즈 영철인 뛰어나는 영식인 피렐라 상철인 호돌이 피렐라요 호세니깐요 피렐라 피렐라는 원빈 제 친구 원빈이라고 있는데 몸빈이 닮았어요 용석 뭔가 커가지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땅땅한 이름처럼 성까지 붙여준다면요? 원빈이나 원빈한테 한마디 왔어요 메이저리 같지 않아요? 박용석 우리 화이팅 강세로 강요일 꼬치는 아들이니까 강세로 강세로? 그냥 제사하나요? 이따 갔다 왔다 잘할게요 수지 수지 수박 이름이 지혜 왜요? 아니 부캐노는 법 부캐노는 법 부캐노는 창식이 성의학 흰채 흰채 약간 좀 기동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흰채였는데 약간 순하게 생겼잖아요 약간 바보미 약간 기동이 부캐노는 약간 약간 미노? 박미노? 선발 수리 선발 박수리 박수리 일단 선부터 생각해 황 부캐노 부캐노 황 황 범서 황 안 어울려? 수월해지는 박수지 박수지 출리 김출리였대 김출리 그냥 닮은 거 같은데 동굴수 동굴수 최동수 최동수 수월해지는 김범식 강해 보지 박수 김범 저 친구 이름 동굴수 호우잭 사랑해 수월해지는 뭔가 명수 이렇게 덩치가 좀 있을만한 아 부캐논이 정말로 그런데 뭔가 영진 똑똑하면서도 운동도 잘할 것 같으니까 이제 친구 중에서도 좀 약간 부르침고 있어요 수월해지는 영구 수월해지는 피넬라 맥주 계란 짱구 수영구 뷰짱구 김행구 김행구 아이고 죄송합니다 첫번째는 영우시 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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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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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마 박민호 박민호 어떤 팀의 팀을 황펑석 황펑석 김춘 리 김춘 리 김투성 그리고 밑에 영진이 영진이 그리고 마지막 장호 기 영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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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영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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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영진이 그리고 이제 영진이 영진이 좋았어요 네 worst one 음 음 뭐였지 영식 영식 뭐였지 영폼 평 황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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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왕펑석 네 황펑석 황펑석 나 one look at it that is way too hard to write way too hard to learn how to write that too many that's too difficult um and it's too hard to like make the make the sound 영진이 it's like easy you know but the that's like a very like Korean sounding name like it's hard for me to pronounce 영철 영철 네 박용석 next one 수지 수지 기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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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지 그 다음 조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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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시 용수 용수 수영구 수영구 favorite one 수지 수지 that last one I don't know it sounds good no I don't know if you wanna change the last one okay good I like that one As long as you can read that you know And how do I it lay in English I put it up Tell me you know questions 번호를 sanschal hu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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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do you one one date 그 다음은 피맹구 강호세 강호세 강세호 강세호 마지막 강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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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세호 강세호 강rias 강호선 강화 강호세 актив 강 combin 강호세 친리 강한 강호세 양진이의 이름은 영진이의 이름을 알아야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영진이의 이름은 영진이의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